나고야에 왔습니다 나고야에 왔습니다 저는 인생 처음 나고야에 왔습니다 아! 진압이! 저도요! 네? 왔다고 들어요? 일본에서 3년이 있었는데 의상적으로 갔을 수가 없어요 나고야에 유명한 여행지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온 이유는 나고야에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을 한번 직접 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나고야에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왜 제가 할머니처럼 생겼지? 담배를 끊어 뭐? 진짜? 나무미끼리에 찍지 마세요 아니 아이코스를 왜 이렇게 펴? 정말! 인천에서 나고야로 바로 가는 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좀 맛있어 보인다 하면 나고야 여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전부 봐주세요 그러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라이터 좀 주세요 뭐? 쓰지 않아요 아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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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식품 샌뿐 좌측 맛있어 조밥 그런 것들이 있어 너무 귀여워 정말 리얼하지 않아요? 봐봐 이거 아이코스 아이스크림 흘린 자국을 하하하하 와... 진짜 잘 먹는다 근데 피아스 있어 이런거 그런 귀여운거 말고 이런걸로 해 혜연이 이런거 하면 재미있잖아 다코야끼가 이렇게 재미있잖아 재미있잖아 와 진짜 이거를 사서 하는 사람 아니 근데 쿠리코 왜 자꾸 나보다 더 웃기려고 하는거야 도대체 진짜 쿠리코는 테마사이키 같은거 그렇게 머리가 길어서 할 수 있는데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1軒째 왔어요 여기가山本屋 소홍家 이곳은 나고야의 가장老舗의 미소煮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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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ů 미소煮込 미소煮込이 진짜? 미소煮込이 미소煮込 네, 감사합니다. 우동이 미크로치 앗토로는 네모입니다. 네모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요청이 있다면? 아, 요청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가면, 이곳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라면이 옮겨요. 여기가 도리皿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리皿입니다. 도리皿입니다. 아, 텐돔 같은 느낌. 이게 진짜 간장 냄새가 나요. 실례합니다. 와, 정말 맛있어. 이게 도리皿입니다. 이곳만 보면 약간 진하게 보인다. 아, 카레인 정도의 강함이네. 와, 진짜 된장, 된장. 그 냄새는 진한 된장 냄새가 나요. 짤 것 같아. 음, 약간 강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요. 미소가, 미소. 콩이 있는 콩이 있는 콩이. 다시가 너무 강하니까. 와,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와,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와, 진짜 쫄깃쫄깃의 왕이다, 왕. 와, 식감이 진짜 좋다. 쫄깃쫄깃 쪄깃 쪄깃. 이런 느낌. 음. 어디가 많이야? 조금 맛있지? 음. 할머니 된장국 맛이야. 오, 그렇죠? 차요? 응. 근데, 난 면 먹으니까, 국물 조금 먹었어. 오. 오. 음. 국물 먹으면 진짜 할머니 된장찌개. 하하하하. 근데, 진짜 맛있어. 시골 할머니 된장찌개 맛이야. 이거 한국사람들은 알거든. 시골 할머니 된장찌개 맛이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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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은은. 이후보, 홈페이지에서, 뭐 여긴 매일 먹고 answer, 깜짝이야. 그러면, 정말 시골 할머니 된장국 맛이야. creek 줘. 뭐,以外. 오지婆마는, 이런 맛이야. 이낙 fisherman의.. 인사자님의. 참고로 저는, 이 날개 란의, 따치국물이 진짜 너무 좋아. 오. 모두가 이걸, 테이크 젤도 asht山을 인터넷한다. 소시 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집에서 수능 공부할 때 야식으로 엄마가 한 번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마트에 구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한 번 봤는데 사실 수능하고 싶어요. 나한테 되게 재밌는 게 이 맛을 남부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같아. 자기, 오늘의 미소煮음우돈을 한 마디로 표현할 때 미소조림우돈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할머니의 리모컨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먹으려고 생각했을 때 대전이 있는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10만리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없지만 지금 도너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 내 도너리에 전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나가고 맛있다죠. 전부 다이잖아요. 아세요? 네. 할머니 리모컨이 오예 barriers 부족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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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옥입니다. 오예. kans한 resort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맞아요. 네. 아흐. 김경식 좋아. 크림치. 아 Korean лаг음. 잠깐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왜 얘기하실 때 중국어 나있더라도 너무 싫어 잠깐만요 한 마리 듣겠다 건 아니겠군요 리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연이 그녀의 샴푸도 효과는 있긴 있는데 한 번 탈모 샴푸를 알게 되면 뭐 이것밖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거 그래 한 번 알게 되면 계속 먹자 그래서 나왔네 나왔네 진짜... 진짜... 드라이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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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서운 도깨비도 나온 것 같은데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사과와 발방이 다 틀렸어요 엄청 커 갑자기 뭐야 엄청 커 엄청 커 90m야 엄청 커 엄청 커 겨울 드라이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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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깐요? 90m에서 본 나고야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 소리가 크리코였어? 아니네 완전 크리콘데? 아니요 여기 왔습니다 유명한 매실이야 여기가 나고야의 미소카스 돈까스에 미소가 들어가 있는 매실이에요 엄청 유명한데 미소가 들어가있어요 진짜 유명한 매실이에요 보세요 와 미소가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가 너무 유명해! 여기가 너무 유명해!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진짜 없어요! 이 미소카츠을 즐기고 있어요 이 미소카츠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미소카츠 에? 스와로프스키 진짜? 진짜? 진짜 미소카츠인데... 어떡해? 앞치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대빵돈카츠을 사는 사람은? 대박! 대박! 저것이 진짜... 어떡해? 근데 배와 오나시장 오! 가슴이 김경식이다 배와가 코리콜이야 왜? 나는 이걸 안해도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침에 김경식 진짜? 진짜 이렇게寝る잖아 자기가 가슴이 미소카츠 오! 여기가 히레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히레 아 이렇게 아! 아! 감사합니다 이게 BTS 콘서트에 이내ошлись 오! 너무 맛있다 매우 좋은 향이 와 진짜 미소니메이예요 진짜 맛있어 이게 테빵이구나 테빵이니까 소스가 약간... 너른지처럼 넣어주면 우리 레몬가 돈까스 먹을 때도 로스랑 히레잖아요 시작합니다 보는 건 똑같은데 냄새가 진짜 미소니메이예요 맛있어 진짜요? 이마마대에 돈까스 소스가 데미그라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간장인데 밖에만 보면 맛있는 불고기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이야 진짜 차진이 많다 되게 새로운 맛인데 근데 이거 진화다 미소주의 고향인데 네 이거 먹다 보니까 미소 소스에 양배추가 엄청 절여져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뺏어먹을 뻔했어 방금 원래는 다른 식으로 먹을거에요 뭐이지? 1kg 정도만 먹을 수 있을까 7kg 플러스 1kg 죄송합니다 구리코 방귀 기지마를 영어로는 뭔지 알아요? 뭐예요? 돈까스 치즈소스 미소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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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Safety 새로운 맛으로 만났을 때 바로 다름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다름을 해야죠 김경식의 보조맥은 뭔가요? 어떤게 해요? 결혼한 후에 고기코 오오오 바꾸라나있대 오오오오 요로나누에 꼬리꼬리스 랜저나 붓다데츠고때라 하하하하하하 그 후기 와 쟤 뭐야 다 여우여 저기 뒤에 와 아니 여우들이 진짜 완전 여우세상이네 진짜 와 저기도 다 여우들이 보이네 하하하하하하하 아빤 null이 참 sob 다 여우여 지금 수족의 여우다 아eder 이런 여우의 이름이에요? 아 Gla지 place 지금 어이가부터 소리가 안 나오고 응 Itu 자연ADAS다 OUGH 무슨 아 ditch 얼리 olmas 아 하하 최근 movie見てville 뭔가 가짜 expanded 척이πά Gray 아빤 모두 조잉손? 최근 뮤직비디오 봤을 때 차기가 조잉손이 보이면서 모두가? 로고? 아 진짜요 요우 로고 이건 아까의 오미쿠지 아 여기다! 1개 300원이라서 1개 300원을 넣을게요 여기에 포장 넣을게요 아 이랬는데 되게 아날로그하네 에이 저기 도래? 이거 다 여우들인데 아무것도 안 고른 것 같은데 여기 에이 좀 핑크에 시오 이곳은 온도인으로 이곳으로 드릴게요 오오 진짜다 에이? 이런 시스템? 자 과연 쿠리코의 운은 무엇일까요? 여우신이 말해주는 쿠리코의 운 진정해요 10kg에 앉아서 97kg에 앉아있어요 나야니? 그런건 기도인적이니? 나야니? 오오 10kg 안잔데스 안잔데스 산후도 순정해요 사움 고고로 오이즈음 조용하게 진정해 주세 아 진짜 여우신은 최고다 여우신은 최고야 그럼 김경식아의 운생 근데 진짜 여우신을 믿고 우라나이도 여우한테 하는게 오! 중기치다 何가気になるジャンル은ありますか? 가장気になるジャンル은 옥상과 관계 오! 사움 오! 가gunta 하살boys 가위도 cion 아아 이게 그래서 있었구나 아 여기에 묶으면 안 좋은 운들을 뭐 신이 다 해준다는 거네 뭐 이 노 설 시스도 뭐 일으케노 네 문 본인은 실시 하고 Social 아 아 아 진짜긴 하네 아 아 수 Grant 여기에서 마사지? 여기에서 마사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라라라. 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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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아라라. 어떻게 하면 내가 뭘 그리겠지? 밑에 쓰고 키메다 어떻게 하니 말하지 말자 전부 글이 놔둬되 테마를 발표하자 갑자기 굉장히 집중하게 되셨다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꼬가 끝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우가 돼도 그리꼬 선생님 이렇게 소소소시 있구요 여우가 안경 쓰는 거 한번 써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태극기 너무 좋다 이런 디테일한 아티스트한 모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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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극기의 모양이 돼 미에나인들이요 너무 미에른데? 70% 보여주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꼬 선생님입니다 뒤에 머리 삐는 테마사키를 하고 얼굴은 가면을 쓰고 이런 사람과 같이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아니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가면을 쓰고 걸어가고 나 진짜 왜 이렇게 짜 놈이야?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어떻게 할까요? 와 카레우동집이 와 카레우동집이 비쥬얼 료칸 같다 료칸 아니 카레우동집이 이렇다고? 아이고 와 대박 여기서 자고 싶다 아니 진짜 료칸 아니야? 온천 료칸? 그냥 직가 진짜 카레우동집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도마토가 도마토하고 도마토하고 바깥이네 엄청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딱 이것만 나왔어요 카레우동 아 파 파 파 주다가 스톱한거 주다가도 오 일반적인 우동인데 생긴거는 그럼 이렇게 버거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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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レーの甘みよりは出汁が効いてる感じかもしれない。 あっ!パッパッ! ちゃんとこんなのがついてくる。 何でください。 もうなんで? 1番、カレーうどんを普通通りに味わう。 食べ進めたらうどんの下から何かが出てきます。 キツネ。 キツネ。 カレーと一緒に何かを楽しんでください。 サンタおじさん。 サンタおじさん。 今、タン戻るので、スイスイ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 キツネ。 キツネは出ない。 キツネは出ない。 カビだ。 ここでカレーライスになる。 あー、後半戦だね。 あー、あと何かトロロみたいなのが入ってるよ。 あー、本当だ。 トロロケンちゃうよ。 うん。 トロロケンちゃうよ。 しょうがないよ。 しょうがない。 チーズ、チーズなの? あー、チーズって考えて食べればいい。 ここは、私たちの方が効くしかったから。 あ、大丈夫。 도로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은 도요하시 카레우돈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되나요?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무엇입니까? 저는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김경식과 모리스티입니다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무엇입니까? 도요하시 카레우돈을 만났을 때 사고가 있었어요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도요하시 카레우돈을 만났어요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무엇입니까? 도요하시 카레우돈은 마사지 카레우돈이 많이 만들었어요 이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인테리어 오게 됩니다 체험 카페구나 된거 같아 이따가겠습니다 그리코의 마차 이런 룰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제가 마차의 맛은 어떻게 되요? 마차의 맛은 어떻게 되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눈야마城 이눈야말라 이눈야말라 정말 레트로 너무 예쁘다 여기가 입장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진짜 밥을 진짜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기모노 빌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모노를 한번 갈아입고 나가겠습니다 즐거운 거 같아요 즐거운 거 같아요 그 후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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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이런 양말도 신어서 아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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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 alsa 오우 어 아, 부시? 근데 으나기 잖아? 히츠마붓시가 나고야, 아이치에서 엄청 유명한거에요 으나기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치에서 으나기를 엄청 많이 먹으면 좋겠죠 아, 근데 으나기 설치하여 거기에 뇌바사키가 있는거에요 이게 뭐야 이거야 기다리면서 배고프면 이거 보려고 아이치에서 뇌바사키 아이치에서 뇌바사키 완전 정식이네 이야, 엄청 예쁘지 않아요? 완전 정식이네 아아, 노무협다 아, 근데 현이 뇌문제 게레포기다, 진짜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와 뇌마시니 시작합니다 뇌마시니 시작합니다 뇌마시니, 뇌마시니 뇌마시니, 뇌마시니 뇌마시니, 뇌마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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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무협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아우, 진짜 맛있다 아우,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와, 뇌마시니, 뇌마시니 와, 타래가 엄청 맛있다 와, 유명한 맛있데 유명한 맛있데 뇌마시니, 뇌마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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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시니 뇌시니 뇌마시니 뇌마시니 그래야 되겠어 그럼 뇌시니 뇌마시니 네 그럼, 첫 번째는 그대로 두번째는 이런거 넣고 세번째는 소리에 이것을 붙이고 그래서 30%씩 넣는게 더 좋더라구요 아사비 파트 맛있어 맛있어? 진짜 자기가 맛있을 때 이렇게 하는거에요 진짜 굉장히 아이지로 가고 아아 아아 왜? 진짜 먹어 먹어 와사비 와사비 그리고 다시스프를 아 그냥 물이 아니구나 진짜? 뭐야 뭐야 모짜두케 원래 이렇게 먹을래? 응 마지막 와사비도 다시마 모짜두케 저거 그냥 먹을래? 아오 우리 이 학교가 졸업할 때 이거 그 수상 그 수상 그 수상 고생하다가 이 수상 훌륭한거 죽을래 저는 지금 다 먹고 장어가 없어져서 오래 말아 먹고 있습니다 망했어 풋고 것 이 장어 남은거없나요? 네 атив 여기까지 저거 저거 개인적가 있는 자가 assa 역시 제2야 잠시만요 모코드 여러분께 오시라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오시라세니까 잘 들어주세요 보시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카페 나고야에 카자 나고야시하고 출부국제공항이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던거에요 그래서 나고야에 있는 카페 중 10군데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고야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란에 링크로 써놓을테니까요 어차피 오신다고 하면 링크받아서 무료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요 나고야의 모닝 문화를体験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망고주스 그리고 저의 족키 아이스커피 족키? 진짜 족키? 그리고 모닝블리 세트의 반입니다 이게 뭐야? 반? 아 이거 바터에요? 생크림이에요 이거 생크림이에요 그리고 키나코 바터에요 그리고 키나코 바터가 들어있어요 저는 안고가 좀 어려운 사람인데 안고를 못 먹어서 너무 슬프다 속상해요 빨리 넣으세요 너무 슬프다 어? 뭐야? 레인션 하지마? 레인션은... 이 얼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거 누구야?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레인션이... 레인션 진짜요? 모닝블리 세트 땅콩 바터가 들어있어요 짠! 땅콩 바터가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터가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게 카레 카레 한다고 진짜 모닝블리 세트 진짜? 아... 플라즈? 아, 그 피니아트 바터가... 랍츠가 들어있어요 아, 이거 맛있어여! 우와, 대박이었구나 우와, 대박이었구나 빨라즈... 바라뿌스 빼고 설마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도착했는데 언제까지 입을 하고 있었나요? 왜 계속 할지?